아니 식당에 손님들 몰려드는데 얘들이 다 어디 갔어? 얘 큰애야 작은애야 주문 안 받고 다 어디 갔냐? 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쓰레기 좀 버리느라구요 왜 이렇게 느려 터져 빨리 빨리 좀 해라 그러지 말고 사람 좀 뽑죠 어머니 이 넓은 호를 며느리 둘이 맞기엔 손이 너무 부족해요 월급도 잘 안 주시면서 월급을 누가 안 줘? 나중에 다 계산해서 준다니까 그리고 나 죽고 나면 이 가게 다 누구 거냐? 니들 둘이서 갈라가질 거 아니야 그거야 모르죠 앞으로 뭔 일이 생길지 근데 니 동서는? 얘 요새 뭔 일 있냐? 왜 이렇게 코빼기도 안 보여? 어머니 동서는 그냥 놔두세요 요즘에 생각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가 생각할 게 뭐 있어? 배가 불렀네 불렀어 몸이 편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 진짜 지금 좀 심각하단 말이에요 왜? 뭔데 그래? 사실은 서방님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석이가 뭘 어째는데? 어머니 아무래도 서방님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뭐 바람? 아유 난 또 뭐라고 극간일로 식당도 다 내팽개치고 남의 아들 잡으러 간 거냐? 극간일이라니 어머니 어머니 막내 아들이 딴 여자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뭐? 남자가 돈 있지 능력 있지 생긴 건 배후 뺨치게 생겼는데 여자들이 꼬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배후 뺨치는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서방님이 처신을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머니 뭐야? 우리 지석이가 무슨 처신을 잘못해? 제가 보기에도 서방님이 너무 흘리고 다닌다고요 어머님 자꾸 아들 편만 들지 말고 혼줄 한번 내주세요 멀쩡한 애를 왜 혼줄을 내? 잘생기고 능력 좋은 것도 죄냐? 며느리는 이래서 문제다 조금만 풀어주면 그저 남의 아들 잡을 꿍이나 한다니까 그날 저녁 형님 저 왔어요 저 식당 비우고 나갔다고 어머님 많이 화내셨죠? 괜찮아 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돈도 안 주면서 부려먹기만 하는데 뭘 맨날 나중에 다 계산해준다 준다 그 소리도 지겹다 지겨워 제대로 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전 기대도 안 하네요 근데 서방님은 어떻게 됐어? 현장 잡았어? 아니요 죽어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어떡하냐 둘이 메시지 주고 받은 거 보면 백퍼센트 바람 확실한데 그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절 보고 의보증이래요 아 우리 동서 속상해서 어떡해 서방님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내가 어머니한테 슬쩍 말이 났어 서방님 좀 혼내달라고 어머님이 제 편 드시겠어요? 무조건 아들 편이지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친정도 멀리 있는 데다가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늘 외로운데 형님이 진짜 친언니 같고 친정엄마 같아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형님 고맙긴 며느리들끼리 똘똘 뭉쳐야지 내가 옆에서 계속 어머니 밀어붙일게 아들 이혼남 되는 꼴 보기 싫으면 어머니도 그냥 보고만 계시진 않겠지 며칠 후 아들 우리 막둥이 이리 좀 와봐라 왜 엄마? 너 딴 여자 생겼다는 거 사실이냐? 누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엄마한테까지 얘기했어? 너 이 형수까지 다 알더라 이 사람이 진짜 온 동네에 광고를 하고 다니네 엄마 내가 아니라 이 여자가 문제야 얘 완전 의보증이라니까 뭐? 의보증?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로 자꾸 나 의심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군다고 여자랑 매일 톡 주고받고 밤에 몰래 전화하고 이틀에 한 번씩 외박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나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옷에다가 여자 향수 냄새 묻히고 들어오고 팬티도 뒤집어 입고 오는데 그것도 사회생활이야? 서방님 그 정도면 더 볼 것도 없이 바람 맞죠 어느 여자가 그걸 의심하네요 형수님까지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이래서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사람을 이렇게 복과대는데 집에 오고 싶겠어? 나는 집보다 차라리 밖이 더 마음 편해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남자가 밖으로 나둘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마누라가 잘해봐라 남자가 바람이 나겠니 어머니 그럼 오빠가 바람난 게 다 저 때문이란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착한 내 아들이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겠어? 지금 너 꼬라지를 한 번 봐라 꾀재재하고 구질구질한 마누라가 바가지나 박박 긁어대는데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하겠냐 나라도 바람나겠다 어머니 그건 진짜 아니죠 잘못은 서방님이 했는데 왜 그걸 동서 탓을 하세요? 탓은 뭔 탓을 해? 원인 제공을 작은 애가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 잡을 생각 말고 너부터 반성해 내가 보기엔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지 남편 마음 하나 못 잡고 이사다를 만들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아무것도 해온 것 없이 빈몸으로 시집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도 시켜줬으면 남편 봉양 잘하고 알뜰살뜰 가정 잘 꾸려야지 사흘이 멀다 하고 지지고 복고 싸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어머니 그건 아니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는 당연히 부양 의무가 있는 거고요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는 건 저희가 며느리 된 도리로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동서가 아내로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의 의무를 저버린 건 서방님이잖아요 근데 이혼이라뇨 동서가 왜 이혼을 당해야 돼요? 어머 어머 키 막혀라 같은 며느리라고 편들고 나서냐? 며느리 둘이서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지게 하려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서방님 감싸지만 마시고 잘못한 건 혼을 내시고 바로 잡을 건 잡아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왜? 이혼이 뭐가 어때서? 우리는 이혼해도 하나도 아쉬울 거 없어 애초부터 잘난 우리 아들한테 과분했지 둘째가 예 맞아요 어머니 저요 친정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이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혼하면 유채 배우자는 어머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이 결혼 파탄 낸 책임 전부 져야 할 거예요 뭐, 뭐야? 저 이혼할게요 이렇게 아내대접 못 받고 살 필요 뭐 있나요?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받고 이혼하겠습니다 어머, 어떡해 이러다가 쟤한테 돈 다 뜯기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일이 뭐 있다고 재산분할의 위자료 타령이야? 저게 아주 돈독이 올랐구만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긴 털털이를 만들어서 맨몸으로 내칠 거니까 자신 있으면 덤벼 그날 밤 동서, 괜찮아? 괜찮아요 차라리 잘 됐어요 어차피 이 결혼 오래 못 갈 거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결정한 거야? 그럼요 미련도 전혀 없어요 이제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면서 안 살고 싶어요 그래 동서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헤어진다니까 서운하네 저도 형님하고 남남된다는 게 제일 서운해요 형님이 저 잘 살라고 애 많이 써주셨는데 이렇게 돼서 죄송하네요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동서한테 제일 좋은 선택을 해 동서 행복만 생각하란 말이야 제가 남편 복, 시어머니 복은 없어도 진짜 형님 복 하나는 있나 봐요 동서 직원에 사이좋게 지내기 힘들다던데 저는 진짜 형님 덕에 힘든 시집살이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형님 두 달 후 동서! 동서! 큰일 났어! 형님 왜요? 뭔 일 났어요? 서방님이... 서방님이 돌아가셨대 예? 정말이에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어쩌면 좋아? 아직 이혼 소송 중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 어떡해요 형님? 일단 빨리 장례식장으로 와 소송 중이라도 법적인 아내는 동서니까 동서가 서방님 마지막 지켜드려야지 알겠어요 몇 시간 후 동서 왔어?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저 영정사진 보고도 안 믿겨줘요 야! 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니 고정하세요 내가 고정하게 생겼냐?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왔는데 어머니 조문객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서? 저 독한 년이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여길 나타나? 어머니 정말 끝까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어 너가 마누라 노릇 똑바로 잘했어 봐 내 아들이 바람났겠어? 너 때문에 내 아들 바람나고 너 때문에 이혼 소송하고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풀려고 여행 갔다가 죽은 거야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들 살려내 아유 어머니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예? 이거 좀 놓으시라고요 내가 2년 찢어밟아도 시원치 않아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어머니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건 저예요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상간녀랑 여행가다 교통사고로 저세상 갔다는데 저는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지옥으로 가라고 할까요? 천국으로 가라고 할까요? 뭐야? 저게 진짜 끝까지 내 아들 앞길을 막네? 너 당장 꺼져 이혼 소송 중이면 이미 남남인데 여길 네가 왜 와 어머니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혼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 아들 재산 상속은 얘들 살던 아파트랑 차랑 적금이랑 다 어떻게 되냐고? 동서가 상속받는 거죠 말도 안 돼! 전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재산까지 상속받는다고? 이러면 내 아들이 억울해서 현이 눈도 못 감지 아참! 보험금 우리 막둥이 보험금은 어떡하지? 그것도 당연히 동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전현한테 내 아들 재산 한 푼이라도 가는 꼴은 내가 못 봐! 겁이고 뭐고 나는 내 아들 목숨값 10원 한 장도 못 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꺼지라고!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유산 상속이니 재산이니 하면서 가족끼리 싸우는 거 너무 민망한 일이에요 서방님도 이런 건 원치 않으실 거예요 시끄러워! 누가 가족이야? 내가 저거랑 가족이냐? 저녀는 내 철전지 원수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당장 나가! 1년 후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형님 어머 이게 누구야? 동서 아니야? 오랜만이네요 형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잘 왔어 진짜 잘 왔어 서방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연락도 안 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그냥저냥 살았죠 뭐 근데 동서 몰골이 왜 이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던 거야 형님 그때 그렇게 쫓겨나고 좀 힘들었어요 아휴 어떡해 나한테 연락을 하지 밥은 먹었어? 아 아니요 기다려봐 내가 얼른 상 차려 올게 잠시호 동서 천천히 많이 먹어 음식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어서 먹어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거 받아 그리고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얼마 안 돼 언니가 주는 용돈이다 생각하고 얼른 넣어 돈은 괜찮아요 사양할 거 없어 동서랑 나는 친자매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서도 나 도울 거잖아 안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나 찾아오고 야 이거 뭐야? 왜 식당에 거지가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어? 어머니 나오셨어요? 너는 재수없게 왜 거지를 들여서 밥을 먹이냐? 손님들 밥맛 떨어지면 어쩌려고? 어머니 이 사람 거지 아니고 동서예요 뭐야? 인연이 여길 왜 왔어? 그동안 고생이 심했나봐요 혼자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저 원수를 내 식당에 들여? 이게 다 뭐야? 너 저 거지 같은 거한테 동봉투까지 쥐어졌냐? 진짜 미쳤어? 어머니 그렇다고 뺨을 때리시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 손이 안 나가게 생겼냐? 네가 뭔데 네 맘대로 선심을 써? 쟤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몰라서 그러냐? 어머니 서방님 먼저 가신 건 저도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사실 그게 동서 잘못은 아니잖아요 1차적인 잘못은 바람피운 서방님한테 있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행이 겹쳐진 것 뿐이잖아요 근데도 어머니는 동서탄만 하면서 돈 한 푼 안 주시고 내치셨어요 어머니도 자식 앞세우고 힘드셨겠지만 아무 잘못 없는 동서도 고통당할 만큼 당했다고요 시끄러워! 너는 내 며느리야? 그럼 당연히 가족인 내 편을 들어야지 생판남인 저런 거 편을 들고 나서냐? 너도 쫓겨나고 싶냐? 아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한테 유산 뺏길까 봐 돈독이 올라서 저 내쫓으시더니 어머니는 진짜 여전하시네요 폭언에 폭행에 무인금으로 노동력 착취까지 당하면서 형님이 아직도 안 도망가고 있는 게 신기해요 남의 집안일에 상관 말고 그 봉투 내놓고 싹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어머니 가게 앞당은 어머니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와라 오지 마라 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뭐야? 속 뒤집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지 못해? 아휴, 재수없어 얘, 며느라! 여기 소금 한 사발 뿌려라! 다음날 형님, 저 또 왔어요 동서 왔어? 지금 식당에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 보시면 또 화내고 난리 나실 거야 차라리 조금 이따가 와 아뇨, 괜찮아요 저 어머니 만나러 온 거거든요 아, 지금 어머니 기분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떡하지? 왜요? 뭔 일 있어요? 우리 식당에서 주차장으로 쓰는 요 앞에 땅 말이야 아까 아침에 땅 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앞으로는 주차장 쓰지 말라고 했나 보더라고 아, 정말요? 어, 땅 주인이 새로 바뀌었나 봐 그 땅이 한 500평 되지 않아요? 그렇지 전 땅 주인은 그냥 자리세나 받고 있었던 건데 새로 바뀐 땅 주인은 엄청 부자인가 봐 거기다가 건물을 올릴 거라고 했다네 그래서 어머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어, 우리 식당은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이 좀 어려운 거 동서도 잘 알잖아 당장 주차장 없으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갈 텐데 진짜 큰일이네 예, 내가 아무래도 새 땅 주인을 한 번 만나야겠어 찾아가서 만나달라면 만나 줄까? 예, 만나는 주겠죠 지금도 만나고 있잖아요 에? 너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내가 다시는 내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말 못 들었냐? 진짜 웃기네 어머니가 뭔데 내 땅에 못 들어가게 해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아까부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거지 주제에 네 땅이 어디 있어? 어머니 가게 앞에 있는 500평 땅 어머니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땅 주인이 저예요 뭐, 뭐야? 네가 그 땅 주인이라고? 예, 아침에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다음 달에 공사 시작할 거니까 당장 차 다 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나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 거지가 500평 땅 주인이 되냐?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시던 저희 친정에서 사주셨네요 동서, 그게 정말이야? 형님한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해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 갖고 있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저희 친정이 아주 부자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저라고 맨날 어머니 식당에서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얘, 며느라 그 땅, 지금처럼 그냥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겠니? 우리 식당은 주차장 없이는 영업이 어려워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가족이요? 누가 며느리고 누가 가족이요? 우리가 완전히 남남은 아니지 너 이혼하고 내 아들이랑 갈라선 것도 아니잖아 네가 재혼한 거 아닌 이상 우리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고 주차장 예전처럼 그냥 쓰게 해줘 제가 아들 유산 가로챌까 봐 상속 포기각서까지 받아가신 분이 어디서 가족 타령을 해요? 가족 아니라며 그거야! 내 아들 앞세운 게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랬던 거 아니니 이제 지난 날은 다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 응?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미친 알망구야 그동안 당신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내가 잠도 안 와 당신 아들 바람 피운 거 전부 다 내 탓이라며 상간녀랑 여행 갔다 교통사고 난 것도 다 내 탓이라며 자기 아들한테 당하기만 하다가 혼자 된 불쌍한 며느리를 돈 한 푼 안 주고 알거지로 내쫓았지? 그때 그 비참한 심정 똑같이 당해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릎 꿇고 빌라면 무릎 꿇을게 너 그래도 네 아버지 덕에 이렇게 잘 풀렸으면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옛정이요? 우리 사이의 정이 어딨어? 당신 며느리를 무슨 노예나 몸종 정도로 생각했잖아 나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얘 큰애야 구경만 하지 말고 네가 쟤 좀 말려봐 그래도 너희들은 사이 좋았잖니 어머니 제가 왜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안 할 거예요 뭐? 너도 작은애 따라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예 시집아서 5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어머니한테 한 번도 며느리 대접받은 기억 없어요 돈 한 푼 안 주고 식당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구박만 하시더니 어제는 제 뺨까지 때리셨죠? 맞고는 못 살죠 저도 어머니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얘들이 진짜 왜 이래? 내가 잘못했다잖아 미안하다는데 왜 사과를 안 받아줘? 어머니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빌고 또 비셔야죠 근데 아무리 비셔도 소용 없으세요 제가 어머니 절대 용서 안 할 거거든요 소짱 날아오면 그때 법정에서 뵙죠 그만 가자 동서 그 후 결국 시어머니의 식당 앞에는 동서에 큰 건물이 들어섰고 시어머니 식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과 이혼했어요 시어머니와는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임금 채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시월드에 착취당했던 세월을 돈으로라도 보상받아야죠 동서와 저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서가 자신의 건물에 점포 하나를 내어줘서 새로 장사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동서와 제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봅니다